스프링 이즈 캄 스프링 이즈 캄 스프링 이즈 캄 스프링 이즈 캄 이는 수동태일까요? 아닙니다.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가 수동태의 pp 즉 과거분사로 쓰임으로 여기서의 캄 동사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임으로 이즈 캄은 수동태가 아니라 완료시제로 쓰여 스프링 이즈 캄 이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대신 쓰인 것입니다. 스프링 이즈 캄의 이즈 캄은 수동태가 아니야.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있던 타동사가 수동태에서 과거분사로 쓰여야 하거든 그런데 검동사는 자동사잖아 이렇게 옛날 영어때부터 검고우와 같은 동사는 해고 pp 대신에 ppp로 쓰고 있는 거야 아하 아라 영어비법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만 있어도 누구나 쉽고도 재밌게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국내 유일의 놀라운 영어학습법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5천여가지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조회 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습니다. 여기서BLIG اì Ai SIGLA 10농 도찌esi 59농 도찌esi opedia 1336 30 해어 30 30 30 31 31 32 아멘